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포장 감자 보호 아마 치킨 이거 바로 시원한 매운ème 새우 칼국수 화면 설탕 앗 계란물을 다닐 수 있다. 계란물을 살짝 더 넣어 치는다. 계란물을 다닐 수 있다. 양파 그리고 물과 물을 구입. 어묵을 넣어서 잘 익히고 특히 물과 밖을 넣어서 자는 물과 물을 넣어서 눈을 넣어서 골고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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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갔을 수 있겠어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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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비가 배이 불가능합니다 당끈을 찾아서 버울빈의 큰 상탠 빙소 nuclear 버 up 지구의 투명 양배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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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우 specialized 아멘 소금 참기름 고춧가루 파. 소금 2개 파. 소금 2개 소금 2개 뼈를 넣어서 사탕과 저절로 소금 1개 썰어 와우 와우 여기가 뭐예요? 와우 와우 물 나 진짜로미를 먹고 싶어 진짜로미를? 아빠랑 뮤지컬 보러 가자 뮤지컬에 진짜로미를 있다고? 응 진짜로미를 노래보다 다진짜로미를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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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벼워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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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가 아팠었잖아 아미가 아팠었잖아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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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된다 이 딱딱한 껍질 부분은 잘라야 해. 이건 위험하니까 엄마가 해줄게요. 엄마. 쭉쭉 밀어주세요. 알겠어. 이제 밀어. 잘해. 밀어. 찢어지겠다. 이제 이거 밀어주세요. 엄마꺼? 응. 브라킹도 입으로 하네. 엄마. 이 정도 발라주세요. 좀 많은 것 같다. 뒤로 살살 옮겨줘. 엄마. 이렇게 섞어내는 건 내가 할게. 조금 더 많이 섞으면 계란물이 완성. 나도 엄마처럼 많이 배우고 싶다. 응. 잘하고 있어. 혼자 잡아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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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ems 이렇게 부 cuci. ünü. 엄마. 날아오른 자막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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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뒤가 아파부터 reduz다. 집사2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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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다 꼼꼼하게 발라줘 나는 먼저 대충 바르고 엄마는 먼저 꼼꼼히 발라줘 내가 한래 엄마 엄마 이제 나 할 수 있겠어 엄마가 만든거 또 빠져 엄마가 만든거 또 빠져 엄마가 만든거 또 빠져 이제 눈이 없어서 안보여 나야 열어줘 어때 맛이? 내가 이렇게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골랐게 내가 알게 됐어? 좋은 레시피지? 하이퀄리티인데? 아 맛있어 그냥 안 먹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비빌로 안먹어 하이퀄리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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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